현대엔지니어링이 임직원과 외부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좋아요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영화 관람권을 제공했습니다. 영화 관람권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을 방문해 현대엔지니어링 관련 게시물을 구독하고 공유한 임직원들에게 제공됐는데요. 현대차그룹 카카오스토리, 현대엔지니어링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남긴 일반인 구독자들에게도 함께 영화 관람권을 제공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260여 명은 지난 10일 금요일 오후 종례에 위치한 영화관에 모여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를 관람했습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영화 관람, 바리스타, 복싱 등에 대한 원데이 체험, 국내 여행, 가족 사생대회 등 임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